네 반갑습니다. 저는 닉네임은 하얀꿀이고요. 올해 2월 중순에 들어와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안 하려고 했어요. 자신이 없어 근데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저희 인증실을 공유해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. 하나 둘 셋 배워보시는 거 맞네요. 첫 번째 곡은 제 노래방 18번이에요. 아무도 많은 사람도 모르더라고요. 몇 번 했는데 시끄럽다고 하고. 저 카프가 없네. 다 못 몰랐네.